시작합니다. 피에스타. 피에스타는 아까 봤지만 이렇게 내용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 브러쉬리스로 다 준비되어 있구요. 지금 제가 굴리는 차예요. 제가 막 굴리는 차인데 이거는 제트드레이싱 랠리입니다. 제트드레이싱 랠리. 이거를 바디핀으로 꽂고 바로 한번 해볼까요? 바디핀으로 꽂아 보겠습니다. 꽂고, 한 손으로 신공. 남자는 머니머니더 한 손으로 신공이죠. 조종기는 제트드레이싱 인데요. 이거 알다시피 둠보! 둠보 조종기에요. 오우 예우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비가 와요. 여러분들 딱. 비가 오면 알죠? 비가 온 생각나는. 이 차에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지. 안 돼! 못 빠져나가군요. 차에 빠져나가군요. 자 바로. 오우 예. 됐죠? 오우와 역시. 에스파시스 뿌리고 방수. 아침에 밤에. 여러분들 저녁에 에너지까지 더 멋있고요. 야 이거는 굴려줘야 되죠. 굴려줘. 바람피가 와도. 오우 예. 와아 좋습니다. 와아 비마저도. 비마리도 멋지게 와 있습니다 우와